감사합니다. 먼저 저에게 금산 경수 강사의 영감을 알려주신 존경하는 금산 경룡들에게 깊은 강사를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금산 경룡들의 끝을 잘 파트리고 소통하면서 희망과 믿음을 주는 분을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을 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세계에 대한 폭넓고 활기찬 분절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께서 발전을 위한 자신감을 받도록 하고 또 우리 금산에 대한 자극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전을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당시에 영감을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금산 군정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